물림, 어디로 가? 물림, 뭐 할 거야? 뭐? 뭐야? 어디야? 한 1년 전 물림하고 수영장 같이 갔는데 또 벤틀리도 임신하고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배우자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수영장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차탈이 있어? 어, 너 양말 벗어. 지구아, 너가 죽은 거야. I want you! 그럼 뭐 해? 해봐! 만세! 야, 잠깐만, 아빠. 안 되겠다. 만세! 또 한 번도! 다 했잖아. 또 만세할 거야? 아빠가 수영복 입혀줄게. 수영장은 내가 접수한다. 귀여운 아기 호랑이를 변신한 밀리엄. 1년 전 밀리엄이 잦았던 수영장에는 또래 친구들의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밀리엄도 멋진 수영 실력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어오기 전에 철학을 전하고. 아, 그런가요? 아버지 좀 들어오세요. 아, 칠해 줘요. 아기만. 아, 오늘 수영장. 자, 머리 동든지 하나, 둘, 셋, 넷, 넷, 다 봤어요. 네모! 아기들 발차기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첫번째는 수영장, 그렇죠? 진짜? 1, 2, 3, 4, 4, 5, 6, 7, 8, 7, 9, 11, 12, 12, 13, 12, 13, 14, 14, 15, 14, 15, 14, 15, 15, 15, 16, 16, 17, 16, 17, 18, 17, 20, 18, 19, 18, 19, 20, 25, 19, 20, 18, 19, 20, 20, 19, 20, 21, 20, 21, 20, 21, 20, 21, 21. 어떻게 해요? 오, 향후인가? 잘한다. 좀 오래 했네. 추워? 네, 추워. 지금 표정이 되게 좋아요. 추워. 아, 진짜요? 닮았나? 맞냐? 오, 닮았네. 잘했어. 엄마한테 점프하십시오. 아빠한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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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후아! 자, 이제 주문적으로 슬로우를 만들어드릴게요. 엄지 부자라는 어깨 위에 주시고요. 가슴을 다쳐주시면 되고요. 상대에서 그대로 떨어지시면 되고요. 한 바퀴 시작할게요.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차. 발차세요. 발차, 발차, 발차. 발차, 발차. 밀려면 발차세요.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우와, 이 정도면 수영 신동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굿보이. 이제 애기를 잠수하고 격점으로 연습할게요. 발로 벗으로 잡아주시고 밀어서 애기가 격점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자, 고생이 형 한번 해볼까? 1년 전 무려 3초 동안 잠수에 성공했던 밀리엄. 밀리엄도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윌리엄 진짜 대단하다. 윌리엄 진짜 대단하다. 자, 아빠가 또 가는 거야 윌리엄. 우리 다 못 가야겠다, 우리. 자, 아빠가 또 가는 거야 윌리엄. 하나, 둘. 둘, 둘, 둘. 와우! 잘했어. 안녕! 알았어, 또 할게. 이제 아빠랑 재미나게 놀아볼까요? 이제는 능숙한 자면부터 처음에 보는 배영까지. 아기 돌고래가 따로 없네요. 막수할까, 막수? 네. 뭔가 수상한 표정의 샘아빠. 무슨 쿵쿵이죠? 울림, 뭐야? 아,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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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уч, 울림! 울림은 더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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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근데. 윌리엄이 좋아하는 크롱이라고 달래보는데요. 과연 윌리엄은? 윌리엄, 이제 머리 말려야지. 윌리엄은? 아빠 머리만 할게. 너 머리 안 해야 돼. 윌리엄 안 보인다. 윌리엄 갔나 봐. 거기 있네. 윌리엄 갔나 봐. 거기 있네. 윌리엄 갔나 봐. 아빠랑 머리 이렇게 하니까 더만 더만 같아. 아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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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다음에도 아빠랑 또 오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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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